원재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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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3회를 받게 된 2023년 NTS 우승 누나 고우재환이라고 합니다 원재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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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결심 공예하고 인연해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거가 생각 없이 조금 서예 배웠습니다. 저는 오늘 서회를 맡게 된 2023년 엔티티즈 우승 진학 오지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서회를 보게 된 흥망 우승 엔티티 오지환 선수의 아들 김영훈입니다. 고맙습니다.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23년 11월 26일 사회자 오지환 지금부터는 약간 충동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신부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항상 자기 말에 그리고 귀 기울여 주셔서 항상 신부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남편이 신부를 이겨서 그렇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와! 진영길 제가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. 지금 제 권한으로 누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한테 주겠습니다. 신랑 진상의 분과 신부 낙수연이 하는.